2013년 10월 12일 진해있지 오늘은 진훈 선배님의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기사에 났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다치시지 않아서 정말 안심이 됐다 병실에 누워계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하늘을 정말 하늘만 주구장창 바라보신다는데 정말 빨리 나으셔서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좋아하시는 운동도 하시면서 정말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어.. 정말 운전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고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매니저 형이 졸지 않도록 열심히 옆에서 방해하도록 해야겠다 정말.. 그.. 오늘 우리가 병문안을 갔는데 그 와중에도 진훈 선배님은 어떻게든 재밌게 해주시려고 저희를.. 우리를.. 음.. 우리에게 웃긴 얘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후배들에게 잘해주시는 선배님 같다 진훈 선배님의 빠른 쾌요를 빌며 2013년 10월 10일 진일지 끝 그리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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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